믿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환 목사와 함께하는 5분설교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하지요. 이유는 너머의 양극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자꾸 싸우기 때문에 가능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명령이죠. 신명기 5장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말씀에 더 나아가서 유한계시록 22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 말을 더하면 너희에게 재앙이 더하여 질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서 전한다면 너희에게 줄 하늘의 복이 재하여 질이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의 말씀 중에 그대로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생각이 더하여져서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거나 아니면 아 이 말씀은 그냥 내게 별로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야 해서 의도적으로 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고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러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단과 하와에게서부터 벌써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 벌써 더하여졌죠.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살짝 왜곡해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안 일어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 내 생각 또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오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이 말씀을 지킬 자가 없도다.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우리는 항상 어느 쪽에 간 치우쳐서 살 수뿐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그런 말 아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의 재앙이 더하여져만 그렇게 가는 인생들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사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셨으니 이 의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 믿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내 생각, 내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자꾸 치우쳐서 살 수뿐이 없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얘기할 수뿐이 없는 그렇게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의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은 정말 율법 아래서 죽을 수뿐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그러한 믿음 생활 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